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및 회장직을 맡고 계신 빈센트 브렉스 장군님께서 개회사를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개회사가 끝나면 대령으로 유평한 마이크 데븐욕께서 패널리스트들과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 하단의 Q&A 탭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과 관련된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이 웨비나는 오늘 늦게 kdba.vet digital library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브룩스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티브. 안녕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첫 웨비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에서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 우리가 DMZ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그런 휴전협정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38선이 있는데요. 북한과 한국을 가르는 나라죠. 이게 두 나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의미에서 두 개의 그런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현대 또 불을 보여주지만 또 북한의 또 빈곤을 또 보여주죠. 극한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라의 분열은 어떤 한반도의 전쟁 때문에, 6.25 때문에 일어났죠. 이게 계속 어떤 지금 두 나라의 그런 휴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한미동맹은요. UN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을 주었고 또 북한에는 그 인문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투가 또 이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지난 오랫동안 또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서로 상대방 간에 또 침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또 부상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무장지대의 상황은 계속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에서 원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문점 말만 제외하고는요. 지금 느낌은 조용하지만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은 정말 눈 깜빡할 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비무장지대에서 또 60년제 전에 또 휴전협정체결 후에 또 복무한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와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비무장지대에서 복무했던 미국인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주한미군 참전용사에 관한 경험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KTBA의 또 파트너인 또 한미동맹재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대령님이 말씀드렸듯이 또 제2보병사단, 그 또 인디언 헤드 제2사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또 사회자와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늘의 사회자인 대령으로 애편한 마이크 다비노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비노 대령은 1985년부터 87년 그리고 90년부터 91년까지 한국 제2보병사단에서 두 차례 복무하셨고 캠프호비, 캠프하우스의 비무장지대에서 최전방 중대를 지휘했으며 사단보조작전 담당관으로 또 일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제9보병사단, 제82공수부대, 미 남부군사령부, 미중부군사령부, 미태평양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미 육군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공로메달과 수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신사숙려 여러분, 다비노 대령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된 말씀. 또 이 웨비나 개최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DBA와 제2보병사단의 일원으로서 이 두 조직이 동맹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계속 지원하는 사람들의 돕기 위한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2보병사단은 오랫동안 한국과 인연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인디언 헤드 사단과 저희 관계는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조부이며 사랑하던 아일랜드 사람인 로버트 래퍼티가 제2보병사단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패트릭 기념일을 모두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33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 중 약 50만에 달하는 미군이 사단이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래 유명한 인디언 헤드 패치를 착용했습니다.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의 주요 전투는 중단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무장지대 전역의 적대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다음의 주요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복무 위험,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무장지대는 현재 어떻게 다룬지, 또 한국과 미국의 비무장지대의 협동작업, 그리고 수년 동안 인민군의 관찰 내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 임무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을 듣기 위해 비무장지대 복무 제한군인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빗 벤보 변호사는 비무장지대에서 제2보병사단과 함께 16개월간 복무했습니다. 그는 1968년 비무장지대에서 첫 20 임무를 마친 후 임진 스카우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벤보는 역사 채널에서 러닝 더 DMZ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위해 선정된 5명의 제한군인 중 한 분이고, 한국 다큐멘터리 침묵의 전쟁, 어사일런트 워를 위해 인터뷰를 받기도 했습니다. 벤보는 개인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복무한 750명의 제한군인들을 찾아왔으며, 비무장지대 제한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 차례 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에이전트 오이렌즈에 노출된 비무장지대 제한군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샬롯 옵저버에 의해 민주주의 영웅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위로 여편한 크레이튼 후커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찰리 중대의 전 소대장이었으며, 브라보 중대 323 제2보병사단의 중대장이셨습니다. 그는 전투 순찰을 실행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순찰을 안 할 때는 군사 철책선 담당 장교로 활동하거나 경비초소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전투보병 배지, 군대 원정 메달, 한국 방위군 훈장 등을 받으셨습니다. 또 순모로 중령님은 탄문전행에서 유엔사령부 보안대대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는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삼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회담에 참여하셨습니다. 순모로 중령은 또한 북한군과 40차례 이상 직접 교전에 참여했으며, 2019년 미국, 대한민국, 북한의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 각국 정상들을 접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로 중령님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제3보병사단에서 부병소대를 이끌고, 또 2007년, 2008년 급증한 바그다드의 보병 중대를 지휘하셨습니다. 모로 중령님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셨고,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크레이튼 흑호와 페이튼 데이빗 벤보로 시작하셨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왜 한국을 가게 되셨으며, 비무장 지대 복무는 그 당시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여러분과 같이 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1928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은 북한의 적대적인 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점차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침략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또 푸에블로 포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 군대를 폭파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상당히 활발한 침략을 하였습니다. 제가 1968년에 불병사단에 속해서 베트남에 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2보병사단으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갈 것으로 저는 상당히 행운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 대시 함께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제2보병사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또 파티복을 또 막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테니스체도 있고요. 또 운동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복도 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복무가 상당히 즐거우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2보병사단 본수부에 가서 이제 NCO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골프클럽은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NCO가 말했기를 비무장 지대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 알게 된 것은 이게 쉬운 복무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무장 지대 그 자체는 좀 저한테는 패러덱스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있고요. 또 연못이 있고 또 야생동물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우면서 또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또 그 침략을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침략하기에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 그 지금 그 한국전에서 남은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또 뭐 또 M1 또 1953년의 전쟁에서 남은 것도 거기에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척점, 북한국 간의 대척점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같은 것이 북한군이 매복을 상당히 쉽도록 하였습니다. 너무나 상당히 잘 훈련된 그러한 북한군이었고 그리고 또한 본인들을 숨긴 데도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작은 북한 군대들을 지나쳤지만 그들이 거기에 매복하고 있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군과의 교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 한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5명에서 10명 정도 그곳을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DMZ 라인을 저희가 걷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거기 마커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정차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걸었는데요. 저희가 MDL을 걸었을 때 북한군들이 그들의 벙커에서 나와서 저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그 카투스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욕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종종 저희에게 총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좀 즐겁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평화론 곳에서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것을 겪은 것이 상당히 큰 패러독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저는 68년 2월에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8주 동안에 지금 군사활동을 끝내고 자, 이제 한국으로 배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한국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아, 거짓 전종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년에 7월달에 저희 소대가 매복 정차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클라함에서 온 제프라는 분이 총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리에 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다른 두 동료도 또한 발에 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 분이 어떻게 되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전에 세 번의 정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많은 매복과 그리고 또한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끔찍한 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달에는 또한 카투사가 또한 사망을 했고요. 한국 측 DMZ 측에서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카투사 한 분이 한국 측 DMZ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8년 9월달에 또한 저희가 그 전선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경계 초소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때 매복이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 매너스라는 분이 또한 사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후커 중령님께서 그때 정차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교전 상황이 갔을 땐 이미 저희 측 군사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68년 가을 정도에 밤에 또한 교전이 있었는데요. 그 수류탄 같은 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동안 제가 그곳에서 복무를 했는데 DMZ에서 제가 기억을 하는 지금 교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교전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1993년에 고협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뿌려진 고협제였죠. DMZ에서. 그리고 1969년에 3월 15일에 한 중대가 그곳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크레이트가 갇혀졌습니다. 크레이트는 너무나 훌륭한 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가 매복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많은 사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군이 어떤 총기나 이런 것들로 저희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그래서 눈이 오게 되자 매복이 훨씬 더 쉬워져서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병사들을 또한 북한군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DMZ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평화로운 장소지만 동시에 끔찍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3년에 DMZ에서 본문을 했을 때 상황들은 너무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0명 정도의 정전 이래로 40명 정도의 병사들이 지금 사망하였는데요. 그중에 데이브가 그곳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병사들이 사망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이사단 같은 경우에는 DMZ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경계를, 초소를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전투팀이 그리고 또한 한국 측의 군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전을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7사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환군들이 그곳에 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순환돼서 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단이 1마일도 안 되는 곳에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2개의 사단과 그리고 또한 5개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보병군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DMZ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러한 군들이 순환적으로 DMZ 임무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초소를 담당을 했고 또한 남쪽의 작은 초소들도 또한 저희가 경계를 했습니다. 다른 보병보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물 또한 했습니다. 세 번째 중대 같은 경우에 매복과 그리고 또한 감시감독을 했습니다. 브룩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전투지원 중대 같은 경우에 작은 캠프 리버티 안에 저희가 작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DMZ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앤티탱크툰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대들이 정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주 동안에 저희 중대가 180개 정도의 정찰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정찰과 그리고 그 구군도에 또한 감독과 감시를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을 관점을 보자면 쇼 마르츠에게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쇼 무르 중룡님 한미동맹의 최전소 상황이 얼마나 대립적이었는지 방금 들으셨습니다. 중룡님은 2018년 여름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JSA에서 대대를 취하셨습니다. 2018년 4월 공동경비교육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관계 개선의 분위기였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의 분위기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브룩스 장군님 그리고 한국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미국 측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에서 있는 저의 형제자명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문점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상당히 고위급 리더가 전쟁을 할 준비를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긴장이 너무나 식했습니다. 2017년에 판문점에 있는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전이로 썼고요. 그래서 북한이 또한 총을 맞았고 북한군이 총을 맞았고 그리고 또한 DMZ를 건너서 한국측으로 넘어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DMZ에 있는 병사들은 사실상 북한군 간의 교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판문점에 있던 리더십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많은 싸움이 교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측 모두에 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톤을 좀 바꿔서 그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몇 주인가 지난 다음에 북한이 저희와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USFK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대한민국에서 주둔을 하는 미국군들이 이러한 관계를 개선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6월에 지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상황은 상당히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정신적인 무장을 해라라는 것과는 다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여름에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의 육군병장의 유해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잠시 동안의 그 정전 그 군사적인 교전이 없겠다라는 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UNC는 UNC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재설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 1967년부터 봤을 때 많은 교전들이 많은 교전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JSA 대비와 그리고 USC와 그리고 북한군 사이에 많은 교전들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의 경비대대 제 군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UNC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리더들 그리고 또한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그리고 한국 최고 외교관들이 우리의 임무는 간보 보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UNC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2018년 9월에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브룩스 장군님께서 경비대대가 그 지상에서 매일매일 보안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팀이 이 지역의 작전에 보다 참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힘을 주는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기가 두 개의 경비대대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3개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한 40개 정도의 40번 정도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북한 측의 상대 측과 제가 접촉을 하게 됐는데요. UNC 측과 그리고 또한 한국 측과도 같이 북한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D2B기인 접촉이 어땠는가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 2017년과 2018년의 교환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7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저희가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DMZ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한국 측 상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크의 상대자와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데이브 씨 후커 중인 그리고 모로 중년순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관계는 12명의 카투사 분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대에서요. 카투사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군인분들이셨습니다. 병사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의 GI 같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그들도 했고요. 그리고 카투사 병사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두 경우에 언어장벽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카투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장벽 문제가요. 이 언어장벽은 한 저녁에 북한군이 철책선 밑에를 파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를 들었죠. 북한군이 밑에 땅을 파는 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군이 왔고 그래서 북한군이 철책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카투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I에게만 설명을 했죠. 그 긴급대응군에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제가 스스로 생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 카투사 쪽에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북한군이 그래서 땅을 한 반 정도 팔 정도까지 한국 측에서는 모르게 됐었는데 그렇지만 북한군이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션이 잠깐 말한 것에 대해서 천문을 하겠습니다. 북한군과의 그런 판문점과의 관계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북한군은 1968년에 저희들 아주 끔찍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요. 저한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문점에 갈 때 그들이 잡으면 북한군이 잡고 만약에 건물로 들어오라고 하려면 바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 건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중호인 눈빛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지금 좀 나아졌다는 게 다행입니다. 데이비트처럼 저희와의 카투사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분의 경우에 훌륭한 병사들이었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비무장지스 나오는 밤에 나오는 프로파겐다를 저에게 번역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투사들은 아주 그걸 저에게 영어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걸 잘 해주셨고요. 열심히 일했고 전념을 가져서 헌신적으로 일했고 카투사가 제가 13개월 동안 있는 동안 불만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마디에 카투사의 그런 훈육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동네 사람들에서 아주 좋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겨울에 훈련을 받을 때 저희가 잠깐 휴식 쉬거나 할 때 그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만약에 따뜻한 무슨 그런 석탄 같은 걸 갖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춥죠.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저희와 그런 저희와 한국인의 관계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아주 정말 뛰어났습니다. 카투사도 그렇고요. 저희 항상 얘기를 한국에 가면 한국 문화에 맞게 관습에 맞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철학을 저희 그런 부하 직원 병사들에게 전해드려고 했습니다. 계속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그 중대에서 그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장교 등급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 유니폼에서 3번 제가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장교를 만났는데요. 저희 중대 근처에 왔던 사람이다. 제가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패치를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격례를 해야 될지 전혀 무례할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요. 그게 한국 꿈과의 저의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레이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제 답을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다 듣기 위해서요. 저희 한국 꿈과의 그런 관계는 판문전에서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그런 군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휘 가슴 저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한국군 수에 비하면 한국 육군에 비해서요. 카튜 카튜사 공동 공동 경비 구역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튜사는 없었는데 저희는 권한은 있었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걸 다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의 상태는 북한 쪽에서 상당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같이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했던 대령님께 또 아주 저희가 충성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희 진정한 저희 형님들이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대령님과 같이 복무를 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저희 그런 오랫동안 한국군과 한국에 친했던 분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3일 후예요. 그래서 거기 사령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시작될 준비였는데 어떤 연락 장교가 필요했습니다. 제2보병사단에서 미 측에서 그리고 제7 그런 한국군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제2보병사단에서 제가 연락 장교가 장교가 된 것입니다. 한국 도착 3일 후에 그런 다음에 제가 제7 본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벙커를 갔는데요. 거기에 20명의 장교가 다 계셨습니다. 저희 전화를 하고 계셨는데 첫 단어는 여보세 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에 차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장교 메스홀에 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한국군에서 물었습니다. 타빈요 한국에 계신지 얼마 됐습니까? 4일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심했죠. 육군은 그런 준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당시 전혀 그 한일관의 관계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참 좋았어요. 아주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훈련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긴장이 돌았습니다. 저와 그 한국군 간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국군을 계속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제79 그런 사단 연락장교로서 그런 또 86팀 스프릿 데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북한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위협과 북한군 부대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쇼언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와 데이비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데이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이지만 어떤 전략적인 위협에 대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전략적 위협이라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전술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했을 때 크레이크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고 좀 증오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전이 다 각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각본에서 그들은 뭘 우리가 관계는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종종도 동영도 비디오 녹음도 되었습니다.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처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점점 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각본에 있는 것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문점에서 무기를 제거하면서 무기가 2018년 무기가 제거하면서 그때 더 이상 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심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브레이크로 였는데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유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때는 북한 측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냥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었고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북한의 대통령이 와서 저에게 담배를 권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우치에 소파에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투른 영어를 영어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꿈꾸는지 아니니까 제가 말보로 담배와 쟈니 워커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연관계를 느꼈습니다. 두 군인이 그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훌륭한 관찰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브룩스 장군님께서 이런 거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란스 장군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판문점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유사한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령부 간의 그런 관계를 매질화했습니다. 그래야 긴장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한때 한 번은 저희가 북한 쪽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군 남한군 또 그런 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기로 해서 했는데요. 거기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사망 그 통역을 사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터넷이냐고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했는데요. 어느 지도자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평양의 아주 엘리티만이 세계 인터넷을 접근할 수가 있지만 그 군들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그걸 사용하면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였습니다. 나사의 그런 말 현미경을 보여줬 거기 그런 장비를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달에 착륙하면서 또 사람들이 다 광경을 본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군들이 그 비디오를 다 모여서 보였습니다. 마우스 로버를 보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게 저거냐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접근하는 것 정부에 접근하면서 이 두 나라가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때는 그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가족들이 만나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시간과 북한과 보낸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에서는 그런 충성심을 깨지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절대 그들의 리더가 잘못되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나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바랄 게 없는 최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든지 무서워 않든지 않으면 또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고를 받기 위해서 크레이트 지금 북한군들의 어떤 위협이라고 한다면 위협이 있었습니다. 1968년 그 당시에 제일 위험한 그런 위협은 북한이 남한을 그런 침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밍 알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전통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큰 저희의 사명은 만약에 침략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적과 교전을 하면서 계속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래서 어떤 교량의 그런 질화라든지 폭파가 좀 지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교량이 폭파가 된다면 우리가 강을 건너서 다른 군대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협은 조그마한 교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침략하는 사람들 매복하는 사람들 또 북한의 그런 DMZ를 통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많이 중대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침략 신호 같은 걸요. 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런 커맨드를 따랐죠. 스나이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복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또 북한 군들은 그런 또 그 경비 초설을 통해서 또 계속 교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큰 무기가 있고 더 뛰어난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전이 있었습니다. 북한군들은 또한 그런 지뢰를 또 심었습니다. 저희가 지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했어야 했습니다. 북한군의 그런 관찰은 상당히 동기부여가 됐고 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조그마한 전술을 했고요. 또 매복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교전할지를 정했습니다. 그게 정말 짜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깜짝 놀란 교전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군이 경계 초소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미국 측의 정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니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을 체크를 했죠. 저희가 있었던 지역을 그래서 저희가 없었던 곳을 통해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측의 경계 초소 군들이 또한 라디오 무선 컨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브 씨 교전 측면에서 봤을 때 DMZ에 있는 개개적인 분들을 보시자 그러면 그 개개인들은 만약에 그들이 총을 쏠 때 예를 들어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도 북한군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피 레털맨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삶에 있어서의 가장 끔찍했던 경험이 무엇이나라고 물어봤을 때 10개 다 모두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개 정도는 낮 동안이고 그리고 9개 10개는 그리고 북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들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그래서 DMZ 라인을 따라서 밤에 호루라기가 벌어지죠. 그리고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한 상당히 자주 어디서 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호루라기가 바로 북한군들이 무언가를 확신을 하고 서로 신호를 하는 그러한 호루라기 휘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것들은 북한군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또한 우리 냄새도 북한군 쪽에서 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에서 야전군들이 밤에 호루라기를 부를 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났는데요. 그래서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나면 너무나 조심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군과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는 제가 DMZ에 있을 때는 적군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80번의 정찰을 나갔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의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군을 생각해봤을 때 북한군은 너무나 선전에 능합니다. 매일매일 선전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986년에 한 보병사단이 DMZ에서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갔을 때 제가 그 레플레스를 전단지 같은 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떨어진 것을 주었을 때 제 상사에게 이게 무슨 얘기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사진이었는데요. 카투사와 그리고 정컨더벙크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카투사의 사진이었는데요. 조선인민군은 다른 카투사들에게 넘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 그들이 모든 기기들 군사용 기기들 그리고 또한 무기들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지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다른 전단지를 북한에서 넘은 전단지를 봤는데요. 동일한 카투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똑같은 카투사였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더니 그 카투사가 도망을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의 백일 사진이다. 사진 좋은 사진 여기다 실어 놓으면서 자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카투사도 넘어와라 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능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일반적인 물리적인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작전도 이렇게 북한군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선전을 통한 교묘한 정신적인 작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포병부대에 계셨습니다. 데이빈 크릭 씨 정찰을 하셨을 때 포병부대를 지원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 초소에 또한 포대를 지원하는 분이 계셨지만 그렇지만 정찰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 좀 슬픈 얘기 중에 하나는요. 중대에서 한 중대가 1968년에 매복을 하고 있는 중에 헬리콥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직접적인 비간접적인 교전이 있었죠. 그래서 기관총이 막 써야 졌고 그래서 이런 기관총 교전을 통해서 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후 2시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한 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곳에 빼고 싶었죠. 포대 지원대가 그 전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지만 두 번째로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그곳에 스모크를 연기를 피워서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군 장병들을 저희가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가 수류탄을 던지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측이 넘어서 한 문장을 넘어서 내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사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 때문에 간접적인 총격은 없었습니다. 폴파파원 같은 경우에 1987년에 더 이상 파이어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주 동안 DMZ에서 수만 근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전략 작전 센터에서 복무를 하였고 그리고 벙커에서 복무를 하였는데요. 그 벙커 같은 경우는 저희의 포대가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155 그리고 5mm 이런 무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파파3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것을 핫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DMZ에 있던 정찰 부대들을 따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총 도 그곳에 배체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기로 장착한 분들이 그 포대 분들이 저희들을 같이 다니면서 저희들을 1987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채팅창 이에요. 여기 더 이상 없네요. 브라이언 스미스 씨가 이전에 지문하셨던 것입니다. DMZ가 지금 관광명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DMZ에서의 임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기가 판문점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DMZ에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JSA 부분을 지금 무기가 없는 디미트럴라이즈 무기가 없는 것을 했지만 그렇지만 공동결무교육 근처에 있는 무기가 없고 이렇지만 나머지 최전방의 대한민국 군인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군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판문점에 일반 시민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많이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JSA를 통해서 넘어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 넘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지역에 판문점에 방문자가 있는 것이 이러한 뭐 편파선을 가로지르는 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UNC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탐문점까지 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저희가 하는 임무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지역에 일반 시민들이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들이 DMZ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그리고 UNC 같은 경우 UNC 훈련과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이 판문점과 DMZ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임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DMZ 지역에서 몇몇 지역을 민간인들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그 관광지역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저희가 항상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그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2003년에 그곳을 DMZ로 제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요. 저희가 그때 다리를 봤고 그리고 그 세 명의 도김만행 사건에 참여를 했던 분들과 같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카메라맨과 프로듀서와 같이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너무나 좀 긴장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총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제 동료 장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같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냄새도 들었고 그리고 또한 선전도 들렸고 제가 있었던 그곳에 복무했었던 것과 똑같은 기억인데 그곳을 소총도 없이 걷는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좀 동포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른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공군과의 연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공군 연락장구가 있습니다. 지미두 리틀이라는 연락장구가 있었는데요. 지미두 리틀이라는 분의 손자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파일럿셨죠. 그리고 또한 브리게이드 대대 레벨에서 또한 공군 연락장구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포대의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공군과의 연락 측면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6년부터 67년에 용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위협 상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DMZ라는 좀 관점이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보다 전술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데이비드와 크레이프가 그곳에 계셨을 때 이 사단은 핵 능력이 있는 사단이었습니다. 조나스 로켓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것이 전술적인 핵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MSA가 있었고요. 그 보병 단에 MSA가 있었고 최종 보안 지역에 MSA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MSA가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할 때마다 저희를 지켜주는 가드를 하는 보체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핵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도 그곳에는 핵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질문 마인스위퍼 정찰할 때 마인스위퍼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77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보조사단 지휘관이 부사령관이 지뢰를 찾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지뢰를 할 때 누구를 초소라든지 VIP가 온다면 저희는 이동 차량이 그 길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다 감지를 했습니다. 위험을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토론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스티브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웨비나는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 한국군의 견해를 받은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런 판문점에서의 경비 초소 비무장 지대의 휴전성을 따라 비무장 지대 내부의 경비 초소 등을 듣게 됐을 텐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거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또 저희는 국방과 외교에 대한 3D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티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패널리스트들 또 사회자님 아주 훌륭한 스토리와 통찰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직접 경험한 것이 정말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3D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을 또 고위 지도자들을 모아 들과 같이 어떻게 한미동맥을 더 강화하고 국방과 외교면에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방 외교 대화 또는 3D 시리즈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전술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국방과 외교에 대해서 다를 것입니다. 북한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려면 KDVA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2 인디아네드 보병사단 전후에 참여를 하십시오. KDVA 가입은 무료이며 KDVA.VT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한다면요. 저희는 장병들을 얘기했습니다. 40명의 제2 보병사단의 40명이 사망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2 보병사단 전후회가 이런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 또 6.25에서 사망한 보병사단 군인 40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저희가 또 보병사단 기념비에 주각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2IDA.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널에 또 일원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션과 또 데이비 또 크레이튼 이걸 나오셔서 말씀하신 패널리스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KDBA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오늘도 중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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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